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환경미화원 유튜버에요. 네. 이 사람이 빌라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해서 한 27억 원 정도 재산을 모았다. 27억으로요. 그리고 이제 bmw 외제차를 몰고 있다 이렇게 밝혔더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속 구청에 해고하라고 민원이 빗발치 들어온데요. 왜 해고해야 돼요 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환경미화원 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내가 빌라 같은 데에 투자해 가지고 돈 한 27억 벌 었어 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나도 타고 싶은 외제차 bmw 하나 사서 타고 당기는데 환경미화원은 bmw를 타면 해고사유냐. 말도 안 된 얘기죠 그 자체가. 네. 이런 얘기고요. 구청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직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야지 해고하는 거지 정상적인 공채위에서 뽑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그 사람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외제차 탄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법 은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라는데 뭐 사고치는 남자 사치남 이라 그러는데 사고치는 남자 뭐 거기 출연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뭐 인간 다큐네요 그냥 거기 나가서 억울하다는 거죠. 왜 국민으로서 세금 내면서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 인데 돈 있다는 이유로 나를 왜 해고하라고 얘기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환경미화원 하면 안 되냐 돈을 벌으면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어머니도 갑상선암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그리고 나는 환경미화원이 좋아서 했다. 원래 그게 자기 적성에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저 사람 해고시키라고 빗발 질까요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그 일자리 양보하지 잘 사는 놈이 뭐 그 자리를 앉아있냐 꽤 차고 앉아있냐 그거 에요 그런 의도로 댓글이 달린 건 좀 봤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환경미화원 일자리 줘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안 한 사람 네.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사실 환경미화원분들 일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엄청 고생해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돈 많으면 직업도 맘대로 가질 수 없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명기 돼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헌법을 위배하라는 얘기하고 같아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이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환경직 주무관 님은 정말로 새벽에 나오셔 갖고 물론 그 다큐멘터리 나오신 건 본 인이 좀 좋은 모습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운 날 교수님 오늘 새벽에 영하 10도 자리잖아요. 그때 나와 가지고 다 쓸고 치우고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낙엽 같은 경우도 다 모 다 소각 처리하고 일이 되게 많거든 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나와 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자산을 모은 건 자기의 재테크를 통해서 따로 자산을 불린 거고. 그런 거죠. 환경미화원 활동으로 벌어든 돈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별개 문제고 그렇죠. 이분이 자기 직무를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면 이분도 정당한 공채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소위 말 공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직 주무관인데 이분이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냅둬야지 그걸 왜 그만들어 하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아마 그 이제 방송 나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 버는 게 부동산 경매 해 가지고 11채 빌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월세로 한 400만 원 포함해 갖고 한 천만 원 정도 내가 수익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bmw 타고 출근한다. 한 27억 정도 된다 이런 영상을 공개했더니 이제 본인이 그 영상에 나올 때는 20, 30대한테 희망을 주고자 했대요. 동기부여를 하려고. 내가 환경미화 활동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돈 벌고 그래서 나도 이제 차도 좀 끌고 생긴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부자는 그럼 환경미화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해도 안 되고요. 아 이거 이분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환경미화원 하게 된 이유도 고등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미화원이었고 복지 혜택도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 들어왔다. 근데 그만두라고 한다. 이건 좀 그렇다. 이제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해고시키라고 해고라는 얘기 자체도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그럼 강압적인 거죠. 잘못하지 않은 공무원을 왜 해고를 해요? 무슨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해고는 뭡니까? 공무원이 해고나 파면은 뭐예요? 중대한 어떤 비위를 저질러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복무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내쫓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럼 27억 재산가구 bmw 타면 강제로 내쫓 김을 당해야 되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이상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코칭 코쳐야 되고. 누가 어떻게 보면 배 아픈 거 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한 사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찰 학교부터 교수님 나갈 때 외래교수 할 때 한 이제 경찰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 임용되고 나서 팀장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는 걸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저기 뭐 빌딩 관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 무슨 빌딩 관리 소장하냐. 그래서 아니 그냥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그럼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됐게 물어보더래요. 있는 대로 얘기했대요. 한 7 80억 되는 것 같다고. 조그만 빌딩 두 개니까. 그랬더니 그 팀장 하는 얘기가 야 너 같은 애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재산 물려 받아 갖고 거기서 살지 너 같이 부자인 애가 경찰관 하나 들어와서 좀 어려운 애들 공무원 들어오는 거 하나 막은 거 하냐 이 얘기를 하더래요. 또라이지 이게. 실제 들은 얘기에요. 그런 게 팀장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한참 전 얘기인데 제가 죄송한데 어떤 어쩜 미친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그건 아버지에는 아버지 부자고 나는 공무원이 좋아 가지고 정말 노량진 에서 2년 동안 쎄빠지기 고생하면서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지금 부유 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직업도 없어야 된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만 받고 봉사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고 체계는 정말 저는 후진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상한 의식 세계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 너네 집 부자니까 너는 공무원 번 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니까 이 새끼 어머니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살고. 말이 돼. 이 자리 비워 인마 그러면 어려워서 경찰 들어오고 싶으네 하나 기회를 주는 거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에요. 그게 무슨 논리냐고 저도. 그게 무슨 난 그거 모자란 거죠 모자란 거. 근데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빗발지듯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27억에 bmw 그리는 놈이 환경묘원 이 말이 되냐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의식 속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식이 포함되어 있냐면 환경묘원 는 못 사는 사람이래 된다는 의식도 갈려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환경 묘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깔보고 무시하는 그 경시하는 풍조가 은근히 배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가리 속에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고하라고 막 할 일 없이 막 이거 써대는 사람들은요 환경묘원은 부자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등식이 머릿속에 적립된 사람들이에요 .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나쁜 사고예요. 어디 사고방식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 쪽에 이제 범죄학책을 보면 교수님 진짜 멋진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경제에서 핵심이 두 가지가 우리 범죄 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가진 자를 적대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로빈 우두를 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경제 범죄 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분명히 때강도예요 로빈우두는. 근데도 의적 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진 자를 적대시 하는 문화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법 적인 방법으로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사기나 이런 경제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무조건 가진 자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하는 거 저 사람도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 저렇게 부자가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린대 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사회가 왜 발전했을까요 발전한 이유는 내가 좀 더 벌어서 집 한 네 다섯 평 늘리는 거고 좀 더 열심히 벌어 갖고 차 뭐 이제 1500cc 타다가 2000cc 타는 거고 그러다 인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한 사람한테 누구는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누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냥 정체돼 갖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복지 비용만 받아 먹고 가지.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쭉 근대화 되고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은연 중에 이제 자리 잡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 잖아요. 가진 자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은 부의 독점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적정하게 세금 포탈하고. 그 세금이 그들이 정당하게 냈었으면 사회에 환원됐겠죠. 적정하게 세금 포탈하고 그다음에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 는 안 되는 편법을 동원하고 가진 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를 유지 하거나 확대시킨 게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국민들 머릿속에 점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경멸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런 계기가 된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부자는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어발식으로 100개까지 계열사를 늘린 톡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2주 내 단기간에 주식 처음에 공개해놓고서는 거기 10여 명이 되는 임원이 싹 다 팔아치워갖고 주가가 거의 3분의 1이 쭉 깔아앉았잖아요. 피해는 다 국민들이 그때 아시겠지만 증거금 낸다고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그거 몇 주 받겠다고 5천만 원 이렇게 낸 사람이 수십만 명 아냐 요. 그래갖고 시세차익 단기간에 5천 원짜리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300억 400억씩 한 10명이 다 챙기 고 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지주식 지갑한 건데. 아니 편법이 더 나쁘지 않았던 때는. 네. 그런데 그거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따위로 다 돈 버는데 돈 많은 애들은 다 부당한 방법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더라도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다 빠져나가 도 돈 버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이분한테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걸 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정말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기업이 도덕적이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은연 중에 자기가 많은데 나는 이제 그거 까지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이 환경미화원분 관련돼 가지고 해고시키라고 이건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이 굴욕적이에요. 그럼요. 중징계 비위 저질러 가지고 이건 중징계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아주 불명의스러운 일이에요. 불명의스러운 퇴장시키는 일이에요. 해고는 파면 다음 해고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내가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는 이유로 해고 해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머릿속 에는 환경미화는 부자여서는 안 된다 는 아주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니네 아버지가 뭐 지구대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니네 아버지가 뭐 70 80억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경찰 들어와 가지고 경찰 한 사람 자리 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처럼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절대 그래서 는 안 됩니다. 전 이 주부관님 열심히 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줘. 네. 자기 하는 일이니까. 27억 가지고 있으니까 동료 또 환경미화원들한테 소주 사고 따끈한 국밥 수 수시로 좀 사고 이게 돈을 가진 자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낌없이 탁탁 동료들한테 쓸 때 사회적 환원입니다. 일부는. 네. 아낌없이 지갑 열을 때 가진 자가 빛나는 겁니다. 저도 기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